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있어요. Caged, Beast, Sign of Relief, Rare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 넘버랑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센턴스까지 이 책은 정말 짐작이 불가능해서 1권의 엔딩이 정말 허걱 정말 unexpected한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De-Beasting이라고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아이들을 위한 영어 원서 소개해 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The Beast and the Bethany이고요. 저자는 Jack Magget Phillips입니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께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살짝 대박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벌써 영화로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Warner Brothers에서 판권을 사갔대요. 그래서 데이빗 헤이먼이랑 그 Warner Brothers가 영화로 제작했는데 뭐 정말 대박나는 게 많잖아요. 해리파터 너무 당연한 거고 Gravity라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거였나? 그것도 있었고 이 책 역시 The Beast and the Bethany를 좀 검토 중인가 봐요. 어떻게 재탄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영화보다는 책이 더 재밌는 경우가 한 99.99%? 원작을 먼저 읽는 게 더 뭐랄까 더 재밌지 않나요? 저는 항상 영화보다는 원작이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이 책 먼저 읽고 영화 나오면 또 봐도 되고 내가 먼저 읽어본 작품이라면 웬일이 또 뿌듯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재밌고 소재거리도 굉장히 참신하고 그래서 영화로도 재탄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아직 확정된 건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Warner Brothers에서 판권을 사갔으니까 그 권리를 사갔으니까 언젠가는 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사에서도 눈독을 드리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추천 연령을 19세부터 13세로 했고요. 렉살 지수는 730 정도인데 어머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끼면서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더 단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등장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handful 해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을 조금 더 파악하고 등장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책장이 휙휙 넘어가 있는 걸 아마 발견을 할 것이고 뒷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계속 쭉쭉 읽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이미 다산어린이에서 번역서로 출간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영어 원서로 먼저 만나기를 가장 베스트로 추천드리긴 하죠. 그게 좀 뭐랄까? 나는 굳이 번역서로 안 읽어도 원서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계속 읽다 보면은 또 계속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나 말추라던가 좀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면 이게 또 나의 영어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설은 뭔가 굉장히 위키드하고 되게 웃기기도 하고 좀 너무 익살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기니까 그래서 책장은 계속 넘어가면서 영어도 함께 배울 수가 있겠죠. 학습적인 면으로 이 책의 때 굉장히 좋았던 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름 이제 찢어진 책이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어휘력을 늘려야 되고 그런 문해력을 늘려야 되는데 이 어휘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책을 많이 보고 거기에 자꾸 등장하는 단어들을 유추하면서 감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독서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또 보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옛날 책들 말고 요즘에 출간된 그런 핫한 책을 좀 본 경우에요. 이 책 읽으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영어가 느는 거지 하는 그런 문장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어떤 느낌의 문장들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서의 공구 가격이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엄청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책이 있어요 라고 소개해드린 데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트리비아 퀴즈랑요. 워드리스트가 있어요. 트리비아 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리딩 컴프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워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책을 읽으면서 단어와 뜻과 그리고 문장을 함께 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책의 퍼스트 챕터가 The Purple Parrot 이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단어 중에 Deceive, Caged, Beast, Sign of Relief, Rare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 넘버랑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센턴스까지 기재한 단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는 도서, 배송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이메일 주소 통해서 발송해 드리니까요.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구 사이트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네이버거든요. 보통 네이버 이메일 아카운트로 발송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매하실 때 제가 여기 설명단 아래 고객센터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그거 통해서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판사 측에서 커버 페이지를 좀 교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을 랜덤으로 수출하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내용은 변한 건 없지만 커버가 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려봐요.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잭 맥앳 필립스예요. 인터뷰를 조금 찾아봤는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영국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통해서 소개하고 공구로 진행하는 이 버전은 영국판이에요. 작가 자체도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을 정도로 굉장히 장난기가 어마무시하고 정말 그 비스트를 상상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비스트가 있어요. 내 책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내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그 비스트 톤 이런 것도 흉내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웃긴 캐릭터, 저자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이런 유머와 익살스러움과 되게 괴짜 같은 내용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고 설마 근데 진짜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고 책을 읽다 보면 대략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 흘러가겠구나를 진작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짐작이 불가능해서 계속 그 다음이 궁금해서 읽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가 4권인데 정말 아이들이 1권만 읽으면 그 다음 책은 아마 알아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읽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그랬던 경우고요.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첫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주인공 이름도 굉장히 독특해요. Ebenezer Tweezer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Ebenezer Tweezer 이렇게 R 발음을 조금 세게 할 수 있겠지만 왠지 영국식 발음으로는 Ebenezer Tweez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Ebenezer Tweezer was a terrible man with a wonderful life. 네, 아이러니하죠. 네, terrible man인데 wonderful life를 산대요. 또 궁금해지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00년 넘게 산 사람인데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모럴한가 이제 궁금해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Ebenezer Tweezer에게는 비스트가 있는데 이 비스트가 이모탈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포션을 줘요. 주기적으로 마시면 이제 생명이 연장되면서 다시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스트는 어떤 애냐 괴팍하고 몸집도 크고 막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를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거를 Ebenezer Tweezer가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비스트가 어린 아이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 장면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에 계속 그 다음을 읽어 나갔죠.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 Bethany라는 친구가 있어요. Ebenezer가 이제 어린 아이를 비스트한테 갖다 받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동물들은 다 줄 수 있어도 그래서 처음에는 망곡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애를 너에게 먹히게 냅둘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포션 안 줄 거라고 너도 그냥 늙어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협박을 해서 이제 Ebenezer가 가장 이 세상에 사라져도 될 만한 친구를 구하느라 뭐 쥬도 가고 여기저기 가다가 결국엔 오피네즈 고아원에 가요. 행실이 너무 바르고 이쁘고 착한 애들은 이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Bethany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못된 처먹은 굉장히 못된 그런 불리하는 친구 그리고 태도도 너무 안 좋고 이 친구를 이제 입양하는 것처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비스트한테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과연 우리 아이들 정서에 괜찮나 싶은 마음에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나름의 핵폭탄 같은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초반에 제가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원설에 조금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면 이제 얘가 얘인가 그러면서 되게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퍼스 잭슨 같은 경우는 등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심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팔로워 하다가 이제 이게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루즈 트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팔로워를 하기 되게 좋았어요. 이 캐릭터의 매력이나 트레이트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였는데 에베니자 트위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 어른인 거예요. 완전 애기 같은 캐릭터인 거예요. 되게 성숙하지도 않고 굉장히 쉘로우한 사람으로 묘사가 초반에 돼요. 그리고 나름 이기적인 캐릭터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줄을 더 연장시키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킬 정도의 다른 이의 목숨도 갖다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간의 밑바닥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베프니를 데리고 와요. 여기 이야기에서의 꿀맛은 이거인 것 같아요. 베프니 역시 결코 바른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안타까워요 물론.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원에 맡겨져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어린이로 나쁜 행동을 일삼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된지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친구가 등장인물인데 이걸 우리 아이가 읽으면서 고사하니 배우면 어떡하지? 난 염려도 살짝 하긴 했는데 오히려 반면 교사처럼 내가 봐도 넌 진짜 나쁜 애구나 정말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오히려 주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오히려 좀 그런 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베프니가 하는 그런 핵폭탄 같은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가 이제 네이치브까지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런 처음 듣는 이런 나쁜 말에 또 혹해가지고 계속 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버르장머리 없음의 끝판왕?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븐이자가 이 아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꾸 비스트한테 빨리 먹으라고 근데 비스트가 이 아이가 너무 조그맣고 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맛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살을 좀 찌워서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에븐이자가 베프니를 엄청 먹고 싶다는 걸 다 줘요. 초콜릿 케이크든 안 좋은 그런 스낵스러운 거를 요청하는 대로 다 줘요. 근데 베프니 역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애잔하더라고요. 이제 관심 받고 싶고 이렇게 못되게 굴면 어른들이 막 버럭하니까 일부러 더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베프니라는 친구는 정말 좋은 어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민을 느끼면서 또 읽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매력은 정말 부족하디 부족한 이 두 명의 사람과 억척스러운 비스트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게 느껴진달까? 에븐이자와 베프니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정말 느끼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븐이자와 베프니가 너무 열받게 하니까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는데 점점 이제 애정도 느끼고 좀 더 관심도 갖게 되고 뭐 버킷리스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점점 베프니가 소중하고 특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베프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인생을 연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심오한 고민도 하고 우리가 태어나면 또 언젠간 죽을 건데 이런 에이징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비스트가 이제 베프니를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이 노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제 읽었던 경우고 1권의 엔딩이 정말 허걱 정말 unexpected한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2권을 열었어요. 궁금하시죠? 2권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허걱하는 마음에 바로 2권을 폈어요. 2권의 시작은 에븐이자 트위저와 비스트의 첫 만남 둘이 어떻게 만나서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권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1권부터 4권까지 아이들이 흠뻑 빠져서 읽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서 이 책 소개도 해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구로도 진행해봅니다. 제가 너무 주저리 주저리 줄거리를 읽었죠.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아이 책인데 되게 어른들이 읽어도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성장한 친구들과 그냥 아닌 친구들의 차이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단어장 암기를 물론 이제 곧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을 키우는 방법은 다독이잖아요. 다양한 책을 읽는 거.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포스트잇으로 마킹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책이에요. 13쪽이고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However, the message continues to vex and arc. vex and arc. 래요. 물론 알 수도 있는 단어인데 뭐 아니게 뭐 9살, 10살 정도 친구들이라면 vex and arc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vex랑 arc는 비슷한 뜻이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나왔던 문장들을 통해서 결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으로 읽어나가는데 자꾸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스무리한 단어들이.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좀 열받고 짜증나고 귀찮은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련된 단어들을 이책 안에서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따로 막 엄청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왔던 단어나 이런 분위기의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저절로 좀 감도 잡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다면 차선을 타다보면서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면 나는 이제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원서 읽은 친구들은 정말 딱 또렷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이 감, 이런 리앙스, 이런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어 암기를 무작정 한다고 이 감이 이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원서 읽으면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문장을 보니까 아 영어 원서를 많이 읽은 친구들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의 그 34쪽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버드키퍼랑 베튼이랑 옥신각신하면서 디을을 해요. 그러니까 네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how about 18 and a half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 보면서 제가 또 이거 언급해야지 했던 이유는 뭔가 and a half 이런 말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암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대화 통해서 자꾸 이런 말이 핑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흉내를 내면서 이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겠고요. 여기 내용 중에 de-beasting이라는 게 있어요. de-하고 beasting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뭔가 감이 계속 올 수밖에 없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예를 들어 de-abonizi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 앞에 d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de-micheling 이런 식으로 de-beasting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 문맥상에서 이제 guessing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면서 de-beasting이라고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뭔가 beast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 뭔가 내가 원래 하던 거에 반대되는 뭔가를 하는 거 표현을 할 때 de-라는 단어를 붙이고 내가 붙이고 싶은 사람 이름이라든가 뭔가 행동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언어 감각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각각의 캐릭터의 매력에 정말 흠뻑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런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거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고 아주 유머러스한데 조금 다크하지만 배울 점이 많은데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구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소개를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책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